이번 추석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귀성길은 12일 오전, 귀경길은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강원본부는 서울에서 출발해 강릉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은 12일 오전 7시에 가장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강릉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교통량은 13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귀성길 최대 소요시간은 12일 기준으로 강릉까지 4시간 40분, 귀경길은 13일까지 최대 4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 추석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지난해 추석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도로당국은 내다봤습니다.